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남나무인 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니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암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니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여러분 인생에는 닫히는 문이 있으면 열리는 문도 있다 하는 교훈이 있죠 이건 꼭 반드시 나에게만 동시에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닫히는 문이 있으면 열리는 게 탁 있으면 그냥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꼭 나에게 동시에 일어나라는 법만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나한테는 닫히는 문만 있고 누군가에게만 열리는 문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억지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맨날 나에게는 닫힌 문이고 누군가에게는 열린 문인데 왜 나에게는 닫힌 문이신가 그런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와 삶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으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딘가 저물어가는 것이 있어야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낙엽이 져야 하고 그 낙엽이 부엽토가 되어 걸음이 되는 시간이 경과되어야 그래서 다시 그것이 나무의 영양분으로 들어가서 새싹으로 우물 트는 것이죠 이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서도 나는 왜 낙엽처럼 지기만 할까 생각하지만 오랜 세월 그 낙엽이 쌓여 부엽토가 되고 그것이 다시 나무 뿌리를 통해 영양분으로 들어가면 한참을 지나 나도 다시 새싹이 될 날이 오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물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제는 싹이었는데 오늘은 낙엽이 되는 것 같고 어제는 그래도 운치 있는 낙엽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썩어져 가는 걸음이 되고 있으니 어쩌면 참 더덥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제는 낙엽이었다가 오늘은 낙엽이고 오늘은 낙엽이다가 내일은 걸음이 되어야 그 다음에 다시 새싹으로 올라올 날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새로운 싹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고 누군가의 걸음이 되어주었던 그 희생 덕택에 나도 싹을 틔우는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저물어갈 줄 알고 새로움에 우쭐거리지 않으며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이 알고 배우고 성숙해가는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늘 새로운 줄 알고 나는 낙엽이 안 되고 걸음이 안 될 줄 알고 있으면 그때 꼰대가 된다 소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배추가 소금에 절어 풀이 죽어야 합니다 좋은 김치를 만들려면 싱싱한 배추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끝까지 배추가 싱싱하면 김치 되긴 텄습니다 뻣뻣하면 안 됩니다 이게 풀 죽어야 김치가 되겠죠 저희 아내는 늘 마켓에 갔다가 갑자기 배추를 사들고 와요 너무 싱싱하고 이뻐서 나 좀 담아달라고 자꾸 쳐다본다네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부러지라 고생을 해요 맞아요 싱싱한 배추가 오면 누군가는 허리 부러질 고생을 해야 그 다음 빨갛게 맛있는 김치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갑자기 침이 도네 오늘 밥 안 먹는다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누군가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방인들인 로마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 이 점을 좀 기억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너희를 향해 문이 닫혔다고 해서 열린 문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박질하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달릴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닫힌 문이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열린 문이 되었고 너희들이 넘어짐으로 로마인들이 달릴 길이 열리지 않았느냐 이건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배움으로 송구와 영신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 삶에 있는 마감과 시작의 교차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서 넘어짐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유대인의 실족과 유대인의 넘어짐과 그리고 이방인의 질주가 서로 연결된 관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이 넘어졌다고 해서 유대인이 결코 끝장났다는 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에서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넘어져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넘어져 본 분들은 그 부끄러움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픈 것은 나중에 느끼고 부끄러움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는 안 넘어져 봤습니다 넘어져 본 친구 말이 아픈 것보다 쪽팔림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넘어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허리 48인치의 아버님이 달리기 하다가 온 학생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넘어지시는데 하필이면 그날 또 왜 흰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넘어졌는지 제가 봐도 백곰이 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쓰러지신 건 아버지인데 부끄러움은 제 몫이었던 충격이 아직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흰옷 입게 겁이 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저보고 곰이 차 안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부담이 많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건 이것이 치명적이기는 한데 결코 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하는 게 목적이면 넘어지는 건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달리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행주자였던 3000년이나 먼저 뛰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넘어진 사이에 이방인들이 달리게 되지 않았느냐 후발주자인 이방인들이 달릴 길이 열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면 누가 1등하느냐 꼴찌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선행주자로 달려왔던 너희들이 넘어진 사이 후발주자들이 달려와서 너희는 함께 들어가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들의 쓰러짐이 그들에게 풍성함이 되어줬고 그래서 함께 들어감으로 너희들도 충만해지지 않았느냐 로마서 11장 12절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도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초라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뭐하고 똑같겠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그 사진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근육 무력증을 가진 김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초등학생이 달리기를 하는데 늘 꼴찌하는 장애인 아이가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뛰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옆에서 손잡고 뛰어주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6학년이 되자 그 5학년 때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커온 아이들이 또 운동회가 있는 날 친구들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이 그 레이스에 함께 서서 그 김은이 손을 잡고 같이 골 라인으로 들어가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1등하지 못했니? 그냥 포기하고 뛰어버리지 너 혼자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김은이의 풍성함이었고 다른 친구들의 충만함이었던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점입니다 너희가 넘어짐으로 선발주자들이 넘어짐으로 후발주자들이 달려와서 함께 들어가게 되었으니 너희의 넘어짐이 그들의 풍성함이요 그리고 그것은 너희의 충만함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1등하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하겠느냐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그들의 넘어짐의 실패가 지금은 초라함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인 풍성함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로를 받은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아 나 오늘 큰 위로 받았어 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된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선 그들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우쭐거렸기에 사람은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라함의 자리에서 위로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 받고 초라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여 충만함을 누릴 것이냐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라한 자리에서 위로만 받고 있으면 초라함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초라함의 자리에서 회개하면 그것은 위로를 넘어 우리에게 더 큰 충만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보냄에 우리 안에 혹시 유대인의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넘어졌다고 해서 끝인가요? 한 번 넘어졌으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걸까요? 혹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초라함은 우쭐거림에 남아있는 상한 뒷감정은 아닐까요? 지금 필요한 것이 나에게 과연 위로이기만 할까요?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넘어진 초라함 속에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답이 아니며 넘어진 초라함 속에 위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함으로 큰 그림 속에 내가 있음을 알 때 우리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왜 내가 넘어졌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나의 넘어짐은 그들의 풍성함이고 함께 가는 이 길은 우리의 또한 충만함이 될 수 있다는 그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로를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이것을 접붙임의 비유로 또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남나무인 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 즉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을 꺾은 것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꺾인 자리에 로마인들이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러 오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뽑혀진 뿌리채 뽑힌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시가 꺾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새의 나무로 심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나무에 너희들은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이다 얘들은 글러먹었고 너희들이 새롭게 괜찮은 나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18절은 그 의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로마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장 20절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이방인 이 로마인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인 기독교인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또 까불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하게 내려놓아라 너희라고 유대인들과 얼마나 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닫힌 문이 이방인을 위한 열린 문이 되었다고 해서 또한 너희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사람이다 교만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은 오히려 더 로마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종자부터 다른 특별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돌감남나무에서 꺾여 나와 접붙임 당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 하고 로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연약한 인생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상대가 꺾임을 당했다고 해서 나는 절대 꺾이지 않을 존재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난 저것들하고 달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꺾인 가지에서 접붙임 받아 진액을 얻고 자양분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꺾인 가지들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안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감남나무를 꺾어서 참감남나무에 붙여서 살리시는 하나님이 꺾였던 참감남나무 가진 유대인을 다시 접붙이는 일을 못 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 번역이 좀 애매해서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잘려나간 가지라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제발 이방인 로마인 기독교인들아 너희들도 유대인들의 못된 짓을 흉내내고 그들의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인생들입니까? 나는 내가 이 시대를 살릴 새로운 가지인 것처럼 나무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를 줄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 교만이 우리의 마음 속에 틈타면 나도 똑같이 유대인의 누룩에 물드는 일인데 어느 틈에 우리는 우리는 다르고 나는 다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 마음이 무서워요 저도 저희 교회 13년 전에 와서 국민 목사하지 않고 동네 목사하겠다고 글을 써놓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다르다 동네 목사하겠다는 이 생각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그 다음부터 큰 교회에 보이면 나는 당신들하고 격이 달라 막 혼자 스스로 막 자긍하며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똑같은 거예요 국민 목사 안 하겠다고 했지만 골목대장 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큰 도둑 작은 도둑이 되는 차이뿐이지 사람은 똑같이 연약하고 완악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비난하고 그래서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식의 접근이 얼마나 무모한 바보 같은 생각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잘라낸 가지 내가 들어왔으니 나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로마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연약한 인생이 꼭 완악한 인생이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연약하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내 완악함의 수단과 도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의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만들어냈던 유대인들처럼 은혜를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느 틈에 끊임없이 연약하여 얻은 그 은혜를 완악함의 도구로 바꾸어 놓고 그래서 연약했던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던지고 싶었던 도전 속에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로마 교회 안에 갈라진 로마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로마서는 봉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요 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데도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왜요? 유대인이다, 나는 로마인이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제국의 백성이다, 식민지 백성이다 지배계급이다, 노예계급이다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결국 이 갈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도 여전히 중요한 건 민족 정체성, 나의 민족주의 여전히 중요한 건 나의 계급주의 이런 사고 속에서 하나는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나는 시샘하고 질투하고 하나는 원망하고 하나는 무시하고 끊임없이 그 갈등 속에 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로마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에 대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연약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그 은혜가 또 다른 완악함이 되지 않게 하라고 이방인들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진 자, 꺾여진 자를 보는 눈에 교만과 경멸이 가득해서는 안 되고 극률과 겸손으로 가득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우월감과 그리고 자긍심을 내려놓고 그들을 또한 사랑으로 같이 함께 바라는 겁니다 민족적 적개심과 계급적 적개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수로 바라보고 타도 대상으로 여기고 저는 형제와 자매로 볼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미움 속에 있었던 우리 안에 모습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우쭐거림과 초라함이 공충돌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쭐거리는 사람, 초라한 사람이 부딪히고 또 놀랍게도 경멸하는 시선과 질투하는 시선이 부딪히는 것이죠 우쭐거리다가 초라해지고 초라하다가 우쭐거리고 경멸하다가 무시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그렇게 사람은 바뀝니다 또 질투하고 시샘하다가 또 경멸하고 무시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경멸하고 무시하다가 시샘하고 질투하다가 시샘하고 질투하다가 다시 경멸하고 무시하고 우쭐거리다가 초라해지고 초라하다가 우쭐거리고 그 마음을 끊임없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다가 연약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니 그 은혜조차 또 다른 완악함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은혜로 완악함의 도구로 만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은혜로 인해 온전함을 이루라 연약함도 완악함도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말틴 루터킹 목사님은 버밍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는 교회가 단순히 여론의 생각과 원리를 기록한 온도계가 아니라 사회의 관습을 변역시키는 온도 조절 장치였다 무슨 말이죠? 로마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의 교회는 유대인과 로마인의 온도계를 보여주는 교회가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인의 그 온도 냉당함과 과열된 갈등을 조절해주는 온도 조절 장치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어쩌다가 백인의 온도계를 보여주는 백인교회 흑인들의 온도를 보여주는 흑인교회 왜 우리는 오늘날 어쩌다가 서로의 인종과 관계와 갈등에 기초하여 자기 온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그것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교회를 바라보며 개탄해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발 교회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갈라져서 온도계만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교회가 아닙니까 서로를 향한 냉담한 마음 서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과열된 분노 분노로 뜨거워져 있는 온도계를 보여주고 누군가를 향해서는 냉담해져 있는 차가운 온도계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냉담한 자들은 데워주고 그리고 뜨거워진 사람들은 식혀주면서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틴 루터 목사님이 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소위 말하는 진영으로 가득 찬 세상 우파와 좌파, 진보와 보수의 온도계를 교회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혹시 모습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차가울 만큼 서리빨 같은 냉정함과 누군가를 향해서는 과도할 만큼 뜨거운 열정 누군가를 향해서는 뜨거울 만큼 화상을 입은 만큼 과도한 분노의 열정과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걸 다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는 온도 조절 장치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인과 유대인들로 모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그 과열된 열기를 보여주고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향한 냉담한 온도계를 보여주는 유대인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 로마서에서 로마인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싸늘한 냉담한 마음과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만 보여주는 온도계로 가득한 로마인들의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로마인이 함께 모여 서로의 온도를 조절해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는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지배계급의 온도도 제국의 온도가 아니라 또 반대로 노예계급과 식민지계급의 온도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바로 교회는 성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우쭐거림과 초라함 경멸하면서 시샘하는 마음 과열되면서 냉담한 가슴 그 사이에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우쭐거리면서 초라한 인생들 경멸하면서 질투하는 사람들 과열되면서 냉담한 가슴을 가진 희한한 우리들의 가슴을 향해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추운 곳에 히러를 틀어주고 무더운 곳에 에어컨을 틀어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 말이죠 혹시 과열된 곳에 히터 틀어주고 추운 곳에 선풍기 돌려주는 그런 성도들의 역할 말고 말입니다 더 열받게 하고 더 차갑게 만드는 일에 함께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뜨거워 조금 식히자 너무 차가워 좀 데우자 그러지 맙시다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 히터 역할하고 선풍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추운데 히터가 돼야 되는데 더운데 히러해주고 추운데 선풍기 해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그것을 함께 균형 잡는 일이죠 여러분 자꾸 상처받는 일이 있으시죠? 자꾸 상처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자꾸 상처를 받으면 용서가 잘 안 돼요 상처가 누적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상처를 경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나는 자꾸 상처를 경험할까? 그건 일종의 뭐냐 그러면 그 상처가 내 안에 기억된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에 남아있는 상처는요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경험되는 상처가 됩니다 트라우마라고도 하겠죠 남들은 별일 아닌데 나는 그게 딱 걸려요 남들은 별말 아닌데 나한테는 듣기 싫어 죽겠어요 남들은 넘어갔는데 난 죽어도 못 넘어가고 픽업을 해내요 왜요? 생각 속에 있는 상처는 계속 경험되는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상처 준 사람은 여전히 상처 주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남들은 넘어가는데 나는 걔의 눈빛도 보기 싫어요 남들은 넘어가는데 말할 때 실룩하는 입술도 보기 싫어요 남들은 넘어가는데 먹다가 남긴 물도 꼴 보기 싫어요 왜요?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은 현재형 상처 주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억 속에 상처가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용서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기억 속의 상처를 현재형의 상처로 전이되는 일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는요 또 상처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어떤 우월감과 경멸감도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라서 나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계속해서 가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멸감과 우월감이에요 내 마음에 우월감과 경멸감이 가득하면요 계속 나도 모르게 상처받으면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왜? 난 항상 쟤 그냥 딱 보기 싫어 실제로 제가 한번 들었던 말인데 저 못난 것들이 저 실패한 루저들이 이념을 빙자하여 설치는 꼬로 내가 죽어도 못 봐준다 막 그렇게 분노에 떨고 계시는 한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내가 도와주면 말 좀 들어 어디다가 주장을 해? 하면서 또 화를 내시는 분들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내 마음에 남아있는 우월감과 경멸의 마음이 상처가 되어지면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내려놓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참 이게 둘 다 어렵습니다 사람은 둘 다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가진 상처의 기억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우월감과 그리고 어떤 경멸하는 마음이란 가해자의 상처의 기억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상처받게 하고 상처 주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극복하라는 거죠 복음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 너 하나 천국 때려가는 구원 교리를 가르쳐주는 그거 가르쳐주려고 바울이 로마서 교리를 쓴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구원의 도리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어야 여러분 뭐가 떠오를까요? 뜨끈한 오뎅 국물이 반갑습니다 비라도 내려야 참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처럼 묘하게 어우러진 기름 튀는 소리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빈대떡이 그냥 확 맛이 납니다 참 희한하죠? 비는 떨어지고 기름은 튀어야 맛이 난다는 게 그래서 살이 안 빠지기도 합니다만 이상하게 비가 떨어지면 기름이 튀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참 희한해요 그때 그 지글거림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뜨거운 물에 빠지고 그 뜨거움을 안아낸 만두 속이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따숩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땀이 흐르고 검은 머리가 뜨거운 파전처럼 되었을 때 얼음 갈아 놓은 육수에 잘 썰어 놓은 오이 담은 냉면이 그렇게 살 맛을 나게 만들어 주지요 교회가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의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기계적인 버튼처럼 빙 돌아가는 것처럼 온도에 맞춰서 돌아가는 기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 안에 적개심과 우월감이 충돌하고 경멸과 시샘이 충돌하는 자리 우쭐거림과 조라함이 부딪힐 때 내 안에서 부딪힐 때 그때 옆에서 온도 조절 장치 같은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게 열받아 있으면 얼음 갈아 넣은 육수 들고 오이 썰어 넣어서 같이 냉면 안 그러면 먹자 하시는 분 누가 마음이 굉장히 시리고 차가워 손을 비비고 들어오면 따뜻한 오뎅 국물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비 내리는 날 그냥 후줄근하고 으슬거려서 기분이 그럴 때 지글거리는 기름 튀겨가며 빈대떡 만들어 주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럴 때 교회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석 구석마다 이렇게 때에 맞춰 빈대떡 구울 줄 알고 만두 속 만들어 줄 줄 알고 냉면 얼음 시원하게 만들 줄 아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구석 구석마다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훌훌 털어버릴 것 털게 하고 새로운 온도 장치와 같은 그런 마음을 따숩게도 하고 시원케도 하는 그런 한 해를 마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도 잘 마감하시고 사람도 잘 마감하시고 관계도 잘 마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마음을 따져버리도록 할 것입니다 me